2번. 입질합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어야 2번. 입질합니다. 3번. 입질합니다. 계란은 고춧가루. 4번. 입질합니다. 5번. 입질합니다. 3번. 입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원악시군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이곳은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하천인데요. 이곳이 저희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한 70km 이내로 이동하면 되는 곳이어서 제가 가끔 오는데 하천낚시는 대체로 아카시아가 필 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 자리 뒤쪽에 아카시아가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향기도 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도로가 있어서 도로 소음이 좀 나는 게 단점입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풍경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이곳이 쾌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주 큰 씨알 붕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간간이 입지를 좀 자주 해주는데 사실 오늘은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닐대는 용성알파 9호입니다. 2m 70이고요. 닐뭉치는 시마노에서 나오는 아오리스타 라는 닐뭉치. 라인은 잘 보이라고 흰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형광이나 이런 거 2.5호 내지 3호 쓰시면 됩니다. 지금 8시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한 8시 정도 도착해서 지금 대표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대를 오른쪽 편으로 조금 돌려서 넣습니다. 라인들이 지금 대체로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이 흘러서 자기 채비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던지실 때 정면의 지형 지물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큰 나무, 두 번째, 세 번째 고사목 이런 식으로 던져 넣어놨습니다. 끝보기 받침틀이 한동안 품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가 옛날에는 나이키라고 해서 이렇게 경사가 되어서 만들어져 있었죠. 그것을 그냥 U자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라인홈은 그 아래쪽에 있어서 그냥 올려만 놓으시면 되고 이 나이키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쪽 턱으로 걸리고 챔질할 때는 이쪽으로 미끄러져 나오게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줄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줄거리 부분에서 자꾸 턱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 저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밑에 자립다리 두께인데요. 원래는 두께가 10mm 두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20mm로 올려서 이 자립다리의 안정감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 대신 무게가 조금은 무거워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어야 여기에다 다른 악세사리를 좀 붙인다거나 하는 발전성도 있고 그리고 바위 위에서나 이런 데 사용하실 때 이제는 굉장히 든든하게 지지가 잘 됩니다. 사실 이 끝보기 받침틀을 조구사에서는 처음에 생산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생산이 됐고요.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하면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좀 그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부분으로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상판은 상판대로 아래 자립다리는 자립다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왜냐하면 옛날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분들의 일부 부품을 사용을 하고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자립다리인데 자립다리 같은 건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조구사가 인원이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부품으로 판매를 하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서 부품으로 쪼개서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상판이 바뀐 것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전혀 낚시하는데 지장은 없으시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 꼭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고무만 바꿔서 지금 본드칠이 조금씩 되어 있는데 걔만 떼내고 다시 끼워넣으면 됩니다. 고무 같은 경우는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바꿔 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부유물 하나 떠내려가는 거 보시면 물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전부터 물 흐르는 곳에 오히려 붕어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낚시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물 흐르는 곳에서 붕어들이 거슬러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는 곳에서 대 끝보기를 해도 조화가 잘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원래 끝보기 낚시는 쉬엄쉬엄 하는 게 미덕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놓은 차에서 대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누룽지 끓여서 아침 식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있는 곳에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대가 한 대가 입질을 하면 받침틀이 전체가 조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아침 식사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음만 없으면 굉장히 멋진 곳이죠. 令에서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 nyda 풋선 손 Rules 이러기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横煎 송이자 멸치 멸치 소금 누룽지 끓여서 식사하고 커피도 한잔 내려왔는데 그동안 전혀 건드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억울하지가 않지? 입질이 없는데도 네 지금 12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차에 가서 1시간쯤 제가 자고 왔습니다. 3번이 살짝살짝 움직였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줄도 좀 늘어져 있고요. 움직이죠 지금 3번에 3번 자동빵 기대하면서 있는데 이거 붕어야 뭐야 왜 옆으로 누웠지 그래도 꽝은 안치고 가겠구나 얼마나 크나 재보자 29cm 아홉치 붕어네 29cm 아홉치 붕어입니다. 다행히 이 녀석이 나와주네요. 아무튼 조금 더 제가 오늘 좀 늦게까지 해보겠습니다. 낚시를 제가 산림망을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덜겨보내겠습니다. 급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금방 이제 붕어 한 수 났고 다 전체 지렁이 갈아줬습니다. 1번 4번만 지렁이가 없었고요. 3번에서 붕어가 한 수 나왔고 제가 아침에 와서 지금 입질이 잘 없다 보니까 아까 가서 아침 식사도 했고 커피도 좀 내려왔고요. 조금 전에는 가서 한숨 자고 왔습니다. 거의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잔 것 같은데 오히려 낮잠을 좀 오래 잤더니 머리가 좀 아픕니다. 낚시는 낚싯대가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끝보기 낚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바늘이 아부미 라는 바늘인데 굉장히 날카롭고 가늘어서 자동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낙하는 것에 비하면 끝보기 낚시는 훨씬 피로도가 적습니다. 조과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처럼 은퇴하신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적절한 낚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캠핑이나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즐기기도 좋습니다. 차박하러 가서 그냥 차에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낚시 같이 진행하시면 조금은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좋고요. 이 장비들을 갖추는데 다른 취미에 비해서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낚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되고요. 채비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채비는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남낚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채비 파는 곳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이 낚시를 하면 또 좋은 점이 낚시 포인트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젊은 분들이 다대편성 대물낚시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말에는 조금 비워주고 주중에 가서 낚시하고 또 자리 선택의 폭도 넓고 편한 자리에서 주차하고 차박도 한다거나 캠핑을 하면서 낚시하시고 윈윈할 수 있는 낚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우리 댓글에도 그랬던데 낚시는 역시 찌올림이지 이런 말씀 가끔 합니다. 닐낚시가 뭔 재미가 있어? 손맛도 없잖아? 이런 얘기들인데 2번 입질합니다. 금방 입질하는 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끝이 현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찌올라오는 것만큼 설레고 기대감도 줍니다. 굉장히 이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낚시할 때 이 돌아가는 모습이 막 꿈에도 나옵니다. 빨리 가서 낚시하고 싶어질 정도로 아, 메기구나. 역시 입질은 메기가 끝내줍니다. 한 50cm 정도 되는 메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끝보기 낚시의 재미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는데 금방 끝 돌아가는 게 확실히 돌아가고 찌올림 못지않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메기는 굉장히 묵직하게 나와서 손맛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오늘 이거 가져가지는 않을 텐데 메기 같은 경우는 가져가서 손질 잘해서 매운탕도 좋지만 포를 떠서 양념 발라서 구워놓으면 장어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이 녀석은 돌려보냅니다. 이게 낚시가 적당히 게을러도 되고 적당히 편안하고 조과도 적당히 나오고 낚시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포인트 탐색하는 데 익숙치가 않으십니다. 끝보기 낚시는 어지간하게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낚시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거주하시는 곳 주변에 강이나 보 같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저수지도 있습니다. 대낚 같은 경우 잘 안 되는 저수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 낚시로 도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면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조과가 나오고 하는 곳에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투척하는 것부터 조금 배우고 그렇게 연습하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되고 집 주변에 조금만 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반 정도 폭밖에 안 되는 보들도 보면 하천에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의외로 굉장히 조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조과나 잘 되는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곳부터 도전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 처음에는 그냥 한 두 대 정도만 준비를 해서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받침틀 같은 게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받침틀도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세워놓고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왜 눕혀놓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다 원투나 대부분 원투 하시는 걸 보면 세워놓고 방울을 달아놓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어신기 같은 것들. 그런데 이 끝보기 낚시는 옛날부터 여기다 방울을 달지 않고 이렇게 눕혀놓고 낚시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릴대 앞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영상을 찍으려고 자리를 떠나 있다가 와서 챔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실제로 제 친구들 낚시할 때는 대부분 다 릴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신 들어오고 어느 정도 강도의 입질이 들어오면 바로 챔질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미끼도 자주 갈아주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조가도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낚시할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고 또 놔두고 쉴 때는 그냥 놔두고 쉬시면 됩니다. 쉴 때는 그래도 자동방도 많거든요. 집중해서 할 때는 집중해서 하고 조금 더 쉴 때는 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끝을 잘 보려면 세워놓으면 여기서 세워놓으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방울을 달게 되고 신호기를 달게 되는데 이렇게 눕혀놓으면 시야가 자연스럽게 대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끝보기 낚시라는 이름을 옛날에는 이거 시깎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세 가지는 하지 말자라고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밥은 좀 쓰지 말자. 떡밥이 사실 이런 강계에 들어가서 강음물을 오염시킬 만한 양이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떡밥이 들어가면 수질 오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멀리다가 지보군을 형성을 시키면 연안에서 대낙하시는 분들이 입지를 못 받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떡밥이 떨어질 때 풍덩하고 떨어지면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신경이 좀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먹떡밥 크게 뭉쳐서 쓰는 주먹떡밥은 쓰지 말자라는 원칙을 좀 세웠고요. 다음 두 번째는 방울 달지 말자는 원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용한 자연 속에서 방울 소리가 하나가 딱 울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리로 집중이 됩니다. 옆에서 예를 들어 대낙을 하는데 집중해서 찌를 보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주위를 분산시키게 돼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혼자서 어디 동떨어져서 낚시할 때는 방울을 쓰셔도 되겠지만 주변에 다른 분들이 있을 때는 방울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원칙을 하나를 했었고요. 또 하나 원칙은 자연의 해를 입히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실 끝보기 낚시는 멀리 던지는 낚시다 보니까 굳이 가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풀 정도는 이렇게 베어낼 수가 있지만 논뚝을 판다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옮겨가서 원하는 포인트로 던져 넣으면 되거든요. 자연의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말자. 그리고 쓰레기도 좀 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해를 주지 말자. 무해한 낚시를 하자라는 원칙이 있어서 무탄, 그러니까 주먹덕밥 쓰지 말자. 무음, 소리를 내는 방울을 쓰지 말자. 무해, 해를 끼치는 그런 낚시를 하지 말자 해서 우리가 끝보기 산무라는 원칙을 세워서 끝보기 클럽이라는 네이버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는 산무를 원칙으로 낚시를 합니다. 금방 이번 대회 끝 돌아가는 거 보셨을 텐데 이게 매기가 굉장히 끝은 입질은 아마 어종 중에서 매기가 가장 화끈할 겁니다. 근데 금방 그렇게 끝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찌 올라오는 것만큼의 희열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뭐 찌 올라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경험 안 해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랑 가끔 낚시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끝보기 낚시만 하니까 끝보기만 하는 친구들로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명, 보트 낚시까지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다대편성에서 낚시를 했었고 사실 낚시에 관한 한은 평생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끝보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낙도 좋아하죠. 찌 올림 낚시도 하고 하는데 옛날부터 찌 올림 낚시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 끝보기의 끝 돌아가고 또 간편함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이 강개낚시가 사실은 시작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개나리 필 때 산란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강개낚시는 아카시아 필 때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합수부라거나 지천이 합류되는 지점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산란기에 지천으로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2월, 3월에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개볼류권에서 진행되는 낚시들은 대체로 아카시아 필 때 그쯤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시기가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쳐집니다. 사실 저도 이곳에 안 오다가 이제 아카시아가 피고 해서 오늘 오게 된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 전에 제가 몇 번 낚시했는데 그쪽에서 포인트인데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낚시를 했더니 입질 빈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과거에 저 아래쪽에서 했을 때는 정신없이 입질이 있었거든요. 엊그제 비가 와서 물이 좀 차 있어서 지금 아래쪽 내려갈 수가 없는데 가깝게 진입은 안 되더라도 여기서 걸어서도 아마 나중에 물이 좀 빠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물이 좀 빠졌을 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배가 또 고픕니다. 그래도 붕어 한 수, 매기 한 마리 낚았으니까 간단하게 점심 챙겨 먹겠습니다. 매기 지느러미에 아까 찔렸는데 이게 좀 따갑네 워낙 대부분 모든 게 다 스텐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킬트 깔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보기 양상했던 모양이죠. 조금 낫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래 보여도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영상으로 전달이 안 되지만 그 손맛이 있죠. 약간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하지만 그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밥 먹고 있는 차에서 보는 바깥 뷰가 이렇습니다. 지금 오른쪽 지금 차 벽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낚시 자리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하면서 은근히 또 자동빵 있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동빵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아침에 제가 8시경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반은 낚시를 했고 반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워낙 마리수터다 보니까 조금 마리수를 기대하고 왔는데 저과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오늘 쾌청한 날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철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낙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조비터를 기대하면서 철수를 해보자. 이건 지렁이가 없네. 빈바를 누르고 있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